이번에는 또다른 부스팅의 한 종류인 Gradient Boost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Gradient Boost 이니까 우리가 최적화 과시간에서 Gradient 또는 Gradient Descent에 관한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Recap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함수가 있을 때 Iterative 하게 가장 Minimum Point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랜덤하게 아무 포인트나 하고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고 또 이렇게 오고 또 계산하고 또 가고 이렇게 계속 Iterative 하면 Minimum Point가 찾아진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식으로 쓰면 이게 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시작하고 Gradient를 계산해서 방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리고 알파라는 것은 Step Size 또는 Running Rate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X를 업데이트하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Minimum Point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Gradient Descent라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뭐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Gradient Boosting 이니까 Gradient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Gradient Boosting Machine 또는 GBM 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 마시고 Boosting 이라는 것은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Sequential 하게 한다고 했으니 일단 이 그림이 가오는 것이고 AdaBoost 에서는 여기에 Weight, 여기에 Alpha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는 또 제가 Regression 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ression 으로 설명을 할텐데 어떻게 할거냐 이 그림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고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만큼의 여기다가 채우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처음 채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했더니 9만큼 채웠어요. 9만큼 채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5에서 9니까 이제 6이 남은 거죠 6이 남은 거죠. 6에서 뭔가를 또 채웠더니 3만큼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9에서 3만큼 채우니까 12가 된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3이 남았습니다. 15이니까 그리고 또 2만큼 채웠어요. 그리고 또 1만큼 채우면 최종적으로 15를 채우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Regression 이라는 것은 어차피 피팅을 하는 거니까 처음에 제가 15로 피팅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냥 19만큼 하고 그러면 9와 15의 차이인 6만큼에 해당하는 Regression 모델을 또 개발할 수 있을 테시고 그 다음은 여기를 하면 3, 1 그러면 이제 1만큼의 차이 나는 Regression을 더하면 이제 15가 다 채워지는 거죠. 이제 Classification이 아니라 Regression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뭘 하느냐 Regression 문제에서 Training 데이터셋을 해서 해서 Predict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있겠죠. 차이가 그것을 해당하는 것을 이제 여기로 치면 이제 그 여기가 그 9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면 에러가 15랑 에러가 6이니까 에러가 여기가 이제 Residual이 6만큼 나온 거죠. 그러면 6에 해당하는 Regress를 또 만들고 그랬더니 이제 총 여기가 9에서니까 여기가 3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최종 여기에 또 오면 15에서 지금 10이니까 3만큼에 해당하는 3만큼에 해당하는 그 Regress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오면 잔차가 1만큼 나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를 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15가 나오는 0이 되겠죠. 제가 설명을 좀 잘 그 이 경우로서는 못 드린 것 같은데 Gradient Boosting Machine에 대해서 Visually 한번 제가 Explanation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Regression 문제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지금 녹색에 가장 Ground Truth로서 좋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그 예를 들어서 Decision Churie로 Decision Churie로 Fitting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런 느낌이 파란색의 느낌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데이터 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과 이 데이터 포인트 에러들이 있죠. 여기는 거의 0이고 여기는 음수로 되고 이 포인트들과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다시 그 에러만 저희가 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 데이터 포인트 에러가 크네요. 여기에서 봤을때 여기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여기서 온 Residual을 가지고 이 데이터 포인트가 0으로 세팅이 되었고 이것을 같이 Decision Churie로 Regression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잔차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갈 겁니다. 궁극적으로 계속 가다보면 제가 원하는 것은 잔차가 없는 다 0에 가까운 점들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이것을 H1, H2, H3 라고 하면 다 Summation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나면 다 더하면 이렇게 유사하게 되겠죠. 이것이 일단은 왜 Gradient라는 것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Boosting 기법에서 Sequential하게 모델을 하고 나머지 에러에 해당하는 Residual만 가지고 그것을 다시 Regression을 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 더하면 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에러가 0이 되는 모델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기를 다 Summation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이런 Ground Churse에 가까운 Decision 추리를 기반으로 한 앙상블 모델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Decision 추리로 Regress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러를 다 계산해서 여기다 플러스 했습니다. 플러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잔차를 여기에 가지고 오고 이 Residual을 하는 Regress를 또 Fitting을 하고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계속 이제 여기가 1번, 2번, 3번, 18, 19, 20까지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거의 0인 거죠. 거의 0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Summation을 다 하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델을 보면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른 Visual Explanation 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것이, 이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거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Gradient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궁금해 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예측을 하고 Ground Truth와 Error를 계산해서 Residual을 뽑아내고 그 Residual을 다시 Fitting, Regression을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것이 왜 Gradient와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Key한 아이디어예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왜 Gradient Boost가 Gradient 또는 Gradient Descent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Regression 문제니까 Regression 문제니까 이렇게 Objective Function을 제가 최적화 관점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x로 미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모델을 찾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로 미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Gradient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x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함수인자로 보는 거니까 2가 내려가서 사라지고 이렇게 됐고 됐죠. 그리고 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Gradie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Gradient Descent 방법은 이렇게 했었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y에다가 GroundTruth에다가 모델이 Predict 한 것을 에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러를 했죠. 그것은 이제 부호가 바뀐 것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Gradient 입니다. 자 Gradient Descent 방법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Gradient f을 하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알파는 그러면 이것은 y- f i가 되니까 이것이 뭐죠. 이것이 에러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gradient boost 방법에서 부스팅 방법으로 에러를 가지고 계속 sequential 하게 regression을 하는 방법이 gradient descent 와 관련이 있는지를 여기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radient boost는 개념적으로는 알고리즘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방법론으로 따르면 그래디언 디센트 방법처럼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퀀셜하게. 그래서 미니멈 포인트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디언 부스팅은 그래디언 디센트와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 없고 그래디언 부스팅은 그냥 리그레션 하고 잔차를 해서 리즈즈를 구하고 그 리즈즈를 다시 피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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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는 그 함수들을 다 닿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하지만 그래디언 부스팅 알고리즘을 저희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의 형태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같은 거지만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보면 n번이 터레이션을 할 거고 처음에는 이니셜리 이렇게 loss function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겠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그래디언트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로 치면은 이게 residual 인거죠. 그리고 이 residual을 가지고 다시 뭐 리그레션 뭐 피팅을 하던 뭐 디시션 추리를 하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걸 다시 업데이트 또 시퀀셜 하게 하고 결국은 지금 이거 보면 다 더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 더하는 거예요. 그 함수들을 뭐 이런 건데 이것은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제가 전 슬라이드에 설명 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디언트 부스팅 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다 부스트 마찬가지 그래디언 부스트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최신의 더 좋은 뭐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xg 부스트 여기는 뭐 익스트림 그래디언 부스트 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서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gbm 보다 더 옵티마이즈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지금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xg 부스트라는 것은 이 논문에서 2016년도에 워싱턴 대학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을 다 뭐 내용 논문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갖다 쓰시면 돼요. 아 이제 앙상불이 있고 앙상불 기법 중에서 뭐 베깅이 있고 부스팅 기법이 있고 또 뭐 부스팅에는 뭐 뭐 뭐 어댑티브한 방법이 있고 그래디언트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디언트 부스팅을 쓰는 대신에 xg 부스트를 쓰면 더 좋다. 뭐 이런 정도로만 러프하게 가지고 개념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코드는 그런 함수들은 다 파이썬이든 R이든 뭐 어댑 패키지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제가 오버 피팅에서 이야기 했던 xg 부스트는 regularize가 포함된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더 뭐 제너럴한 그 에러를 가지고 그 최적화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xg 부스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라잇GBM 이라는 것이 더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에서 개발을 해서 뭐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또는 인터넷에서 라잇GBM 이라고 치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 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practically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핸 좋은 익숙,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젝트가 되던 실습을 하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라잇GBM 이라고 검색하시면 모듈들이 있고 그것을 파이썬에서 import하고 또는 R에서 쓰시면 뭐 훨씬 더 좋은, 제너럴하게는 더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중에서 배깅과 부스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것은 패럴렬하고 이것은 시퀀셜 합니다. 시퀀셜 하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줄일 수 있고 패럴렬하기 때문에 그 앙상블 기법에서 배럴언스를 줄일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빠르고 이것은 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배깅 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정도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디시즌 추리에서 뭐 랜덤 포레스트, 이쪽은 아더 부스트, XGBoost, 라잇GBM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깅은 각각이 독립적인 것이고 부스팅은 각각이 시퀀셜하게 웨이트드 에러에를 기반으로 해서 웨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또 가면 갈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앙상블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앙상블 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이라는 것보다 그런 내용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앙상블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우에 앙상블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일반화 성능이라든지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유에서 앙상블은 그냥 싱글 모델을 쓰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앙상블 기법들을 제가 설명드린 이런 펀더멘탈한 이론들 기반 하에 앙상블을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좋은 성능을 일반적으로 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앙상블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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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